뭐 안 먹었나요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걸로 할까요? 아 장난 아니지 소라를 먹어요 소라를 참소라예요? 어 참소라 가자 참소라는 따개비 같은 게 많이 붙어있잖아요 그렇지 여기 붙어있죠 그런 애들이 좀 오래 살아서 살이 찬 애들이에요? 얘는 그런 게 상관없지 얘는 양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출을 해가지고 바닥에 깔리고 그런 게 아니야 따개비가 붙으면 아무래도 무게가 좀 더 나아가겠지 몇 개 더 챙겨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런 건 아니고 부수 없는 거니까 그쵸 자연이 준 선물이니까 그럼 이게 뭐 서식지에도 따라서 다른데 좀 지방 거는 좀 덜해 살밥이 많은 거는 암놈이 살밥이 많아 얘는 이제 순놈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순놈인지 암놈인지 암놈은 이게 여기까지 튀어나와요 정확하지는 않아 나는 그렇게 구분해 근데 이제 막 따개비로 둘러싸이잖아요 만약에 그냥 삶아도 상관없어요 생선한 거 좀 그렇군요 오늘은 그럼 어떤 거 해 드실 거예요? 그냥 삶아서 먹어야지 삶아서요? 알겠습니다 대충 씻읍시다 물 안 끓는 거 넣을게요 아니 뭐 어때 그냥 같이 끓이는 거지 물 이거 하는 동안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막장 만드신 거예요? 막장 막장 같은 거지 이게 이제 팔팔 끄는데요?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얘도 탐으로 먹죠 원래 탐으로 안 되는 게 어디냐 개불 영국적으로 개불탕 괜찮은데 개불탕 괜찮은데 개불탕 어 내장 다 살아있는데요 지금? 어떻게 내장 줘? 아니 아니 저기 참소라는 거 빼야 되죠? 이거 침샘 어 침샘 빼고 뭐 나는 내장도 안 먹으니까 그게 못 먹는 거죠? 지금 자라지는 게 응 어? 소라 살아있어 먹는 이만 남았네 차가 있으신 거 오늘은 사십자로 일단 하나만 먹어볼게 각각이 딱 찍어서 오 어우 맛있어요? 응 너 이거 하나 먹어봐 내가 줄게 잘 먹을게 네 혼자 다 먹고 싶다 오늘 다 드세요 저 괜찮은데 저 소라 별로 안 좋아요 사실 네 너 이렇게 먹으면 좋아할게 될 거야 네 잘 먹겠습니다 응 응 응 맛있지? 네 그럼 이렇게 먹어야 돼 식감이 좋잖아 죽음이 좋을 때예요? 아니 범위 제일 좋지 돈부터 여름까지 아 지금도 괜찮아 말이 제철이라고 하는데 제철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다 마시는 거지 오늘 어떠신가요? 아 이거 컨셉을 바꿀까? 어떻게 해요? 두 마리로 아휴 그냥 한 마리 됐나 이거 먹으니까 너무 그러면 너 먹을 거 따로 하나 나 먹을 거 하나 술이 아니니까 내가 이거 참는데 좀 큰 잔으로 좋아 술을 듣다네 큰 잔 있어요 그냥 보여드릴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있어요 진짜 있어요 하하하하 야이씨 깜짝이야 하하하하 나이씨 씨 아니 그날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 기어서 가야지 하하하하 아이 잘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이거 얼마나 답답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음 아니 어차피 도마를 쓰네 네 빼셔야 돼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씨 그냥 도마를 할 걸 그랬네 그냥 무 마늘을 그냥 무게 가지고 하하하하 아 저희 어디 해파리 같은 건 없을까요 해파리 왜 해파리 한번 대표님 드시면 하하 안 먹어 오오오